물어볼 게 있어? 혹시 내 서재에서. 어. 내가 가져갔어.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? 며칠 됐어. 아니 당신이 그걸 왜 가지고 있어? 내가 안 가지고 있어. 뭐? 그걸로 뭐 어쩌려고. 아니 그건 내가 알아서 할. 아니?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마. 자기야. 그거 내 문제야. 우리 문제야. 나. 당신. 달래. 그리고. 그리고. 나 나가고. 콘솔트 아랍 열어봐. 나라야. 나라야. 나 당신 아직 용서 못 했어. 알아. 사무실도 계속 나갈 거야. 그래. 가끔씩 당신이 미워지면 이유 없이 짜증내고 화내고 미친년처럼 그럴 거야. 그러니까 다 잊고 내 남편 우리 아이들 아빠로 살아. 고맙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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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.